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4.19 그리고 13 이건 뭘 가리킬까요? 4.19? 4.19 혁명을 가리키나? 10월 3일 한글날? 그게 아니고 네가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이 수치에 대해서 이건 날짜가 아니라 수치라는 걸 빨리 간파를 했어야지. 뭔지 알았어요 이제? 자 10.03 이건 10월 3일 한글날이 아니라 역사상 최초로 절대평가로 치루어졌었던 2018학년도에 1등급을 달성한 학생들 수험생들의 비율이죠. 그치? 자 그로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2018년 6월 여러분들은 자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이 6월 28일에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되었고 발표가 되었고 자 거기서 1등급의 비율은 4.19 혁명일이 아니라 4.19%가 나왔죠.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총평을 하면서도 해설강의하고 총평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서야 TCC를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이유 알겠죠. 이제 대개 고3 현역 같은 경우 기말고사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했겠지만 이 TCC를 볼 때쯤이면 여러분들의 시험이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여름방학 얼마 안 되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여름방학이라는 것이 또 성적을 확실하게 올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나름대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것이 엄마의 정보력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기 주도 사교육에 대한 판단이 됐든 뭔가 하려고 벼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좀 며칠 쉬어야지 라고 안이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쉬긴 뭘 쉬어. 대학 입시 레이스가 다 끝난 다음에 쉬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물론 내신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려를 해줘서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가 되게끔 한다고는 하나 분명히 범위가 있는 시험인 내신과 그리고 전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수능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 마인드가 약간 훼손된 상태예요. 항상 내신 전 2주 내신 기간 요 때 대개가 거의 한 4주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고3 현역이 N수생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수능에 대한 마인드가 훼손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빨리 수능적 마인드로 복귀를 해야 될 것이며 그건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그런 것이고 영어 영역 범위를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대체로 이런 상황이죠. 뭐 절대평가고 또 1등급 10.03%나 나오는 그래서 쉬운 수능인데 이거 뭐 영어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열심히까지 그러니까 다른 영역 공부하는데 좀 시간적인 손실이 있을 정도까지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쉽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각설하고 그러면 난도가 두 배가 더 어려워졌을까?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Absolutely not이에요. 난이도는 난도는 아니 좀 더 쉬운 말 하자 그냥 쉽고 어렵고는 거의 똑같았거나 아니면 오히려 6월이 좀 더 쉬웠거나 절대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체감 난도가 높게 느껴졌던 건 뭐 때문일까? 공부를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얘기하자면 학습 성취도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참 다행이죠. 만약에 9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또 상당한 패닉이 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자 그래도 이러한 결과를 손에 쥐고서 실제 수능까지 우리는 만회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정상적 궤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어떠한 전략과 비전도 갖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해 주기 바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무슨 뭐 한우도 아니고 등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일단 분류를 해서 정말 미안한데 일단 3등급 이하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고 있을까? 넌 기본적으로 해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학습량이 너무나 택도 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구문 해석 능력 문장 단위의 구문 해석 능력에 대해서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상위 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뭐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봉투 모의고사 해서 모의고사 형태의 자 그런 시험지 형태로 된 걸 양치기를 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그건 2등급도 아니고 1등급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3등급 이하라고 했는데 그냥 유행처럼 어? 기본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아주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렇게 유행처럼 모든 게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그래서 문제풀이와 감각 유지만 해나가면 될 경험치만 높여 가도 될 자 2등급도 해당 안 됩니다. 1등급이나 해야 될 그러한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네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목표 등급이 지금 현재 네가 받은 게 3등급이었는데 목표 등급이 1등급 혹은 2등급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상위 등급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너는 영어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당연히 두 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상향 평준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거겠지. 그렇지 않겠니? 아주 단순한 산수잖아. 자 그래서 일단 구문과 구문 해석과 어휘에 대한 거를 당연히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하다 독해 지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문제풀이하는 것을 하루에 5개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문 해석과 어휘에 대한 그러한 영어 자체의 본질적인 실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능형으로 그것이 EBS 수능 완성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이렇게 욕심껏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풀어나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인 목격치를 정하는 거야. 하다! 뭘 해? 하루에 딱 나는 5개 독해 지문에 대해서 완성을 해나가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무슨 학원 강의를 수강을 하든 아니면 과외를 하든 아니면 인강을 수강을 하든 여러분들의 그런 계획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꼭 해줘야 될 게 나는 하루에 5 지문은 반드시 완벽하게 소화를 해낸다. 하는 이러한 마인드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하루에 5문항이 한 달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갔을 때에는 의미 있는 양질의 지문을 150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드러났었던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9월에서 완벽하게 보완해 주지는 못하는 정도의 양이라 할지라도 등급 하나 정도는 반드시 올릴 수 있는 분량이니까 알겠지? 현실적으로 내가 고문해석 능력과 어휘력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고력 수능을 독해 달락 독해 자체에 대한 수능 출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바로 잡고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까지 내가 다지는 용도로 하루에 5개의 독해 지문은 독파를 한다. 이걸 꼭 염두에 두고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게 듣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독해에서 2점짜리 혹은 3점짜리 뭐 이를테면 우리 어법성 판단 문제를 한 번 생각해보자. 그거 하나 틀리면 또 마치 신유형은 아니지만 신유형처럼 보였었던 29번에서 밑줄 친 너니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러면 또 신유형이니 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리스닝에서 똑같은 배점인데 2점짜리 문항 하나 틀리는 거는 이건 뭐 듣기인데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 나죠. 그게 뭐여서 너의 등급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3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건데 너는 지금 듣기도 다 마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그래서 뭐 학원이나 이런 데 학교에서 또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30회 분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듣기 교재 하나를 잘 구매를 해서 그거를 내가 하루에 한 세트 하루에 한 세트 정도는 내가 꼭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판단이 될 게 뭐냐면 듣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듣기 말하기에 대한 점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어적 감각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수능에 있어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그 기억은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독해 지문을 보면서 이게 익혔던 그런 어휘나 구문보다도 리스닝을 하면서 익혔던 것은 그 효과 여러분들이 작동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 그러한 효과가 10배가 더 높다는 거 이건 수능 지문에 나왔었던 거냐 기출 지문 어떤 거니 기억이 안 나 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꼭 가져야 됩니다. 알겠지? 더 많은 장어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딱 4개의 키보드만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뿐이야 구문 해석능력 정교하게 가다듬는다. 문법이 아니에요. 구문 해석능력입니다. 문장 단위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단순히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그거를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진정한 해석능력이야. 그리고 그걸 그걸 위해서 갖춰야 될 건 택도 없는 그러한 어휘력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니 어휘력 수준 상당히 계속해서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어휘에 대한 거 어휘책 한 권 어휘 강좌 하나 컴팩트한 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루 다섯 개만 한다. 더 안 해도 돼요. 더 할 시간도 넌 없어. 수학은 안 하고 국어는 안 하니 하다! 알겠지? 따라해. 3등급 이해를 하면 하다! 알겠지? 하루에 난 다섯 개는 반드시 소화해낸다. 그리고 듣기 하루에 한 세트씩 해결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 한 30회 분 듣기 모의고사가 이루어진 그런 교재 하나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치? 자 그건 네가 잘 찾아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2등급 그리고 이제 1등급으로 가게 되는데 이 2등급과 1등급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1, 2등급 묻고 3등급 이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간극이 있어요. 그렇잖니? 우리 소고기만 하더라도 그냥 1등급하고 1뿔하고 2뿔하고 가격이 다르고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확 떨어져 버려요. 미안해. 소고기 등급에 비유를 해서 그런데 2등급도 질이 있죠. 80점부터 84점까지 2등급이었는지 아니면 애석하기도 89점 2등급인지 차이가 있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85점 이하의 2등급 같은 경우는 너는 그냥 3등급 이하의 근접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될 구문 해석능력과 어휘에 대한 것 에 한 절반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해서 바로 구문과 어휘에 대한 거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할게.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85점 이하라고 한다면. 물론 개인적인 내부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2등급으로 지금 걸려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1등급과 그래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커요.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일단 3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구문 해석능력과 어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개 정도밖에 하기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자 이 경우는 하루 10개 정도 지문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은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독해 모의고사 독해 모의고사를 주당 한 주당 한 주당 1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처리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 독해 모의고사는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는 독해 모의고사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그것을 연계하고 비연계를 합쳐놓은 실전적인 연습일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이게 꼭 되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 9월 평가원 전까지 라고 한다면 6회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꼭 되어줘야 돼. 그리고 아마 이 정도의 2등급이라고 했을 때에는 리스닝은 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이틀에 한 회분 정도의 듣기 그러니까 한 세트를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틀에 한 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나가주는 게 맞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안타깝게도 하나 더 틀리는 바람에 2등급으로 떨어진 86점 이상의 이러한 2등급과 1등급 같은 경우 자 이제는 우리가 키워드를 얘기를 하자면 경험치에요. 경험치 경험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 경험치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각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EBS 수능 완성에 대한 것이 이 본격적인 여름방학 특강 같은 거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끝나야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자 수능 완성에 대한 것이 1차적인 풀이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어서 독해 연습까지 거치면서 EBS의 교재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6월 평가원에서 반영이 됐을 때 내가 공부했었던 것을 6월 평가원에 직접 연결된 것을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돼 있기 때문에 1등급에 안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네 혼자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수능 특강 영독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다 이거를 제대로 직접 연기를 시키고 또 소재에 있어서 간접 연기도 되고 그리고 비연기도 되어 있는 그래서 6월 모의고사의 경향성과 난도를 제대로 잘 반영한 이땐 여러분들 독해 모의고사죠. 이 독해 모의고사를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6월의 경향을 반영하고 금년에 수능 특강과 수능 특강의 영어 독해 연습과 수능 완성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 1회의 독해 끝나 있는 그것을 제대로 반영한 독해 모의고사를 꼭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것도 주 1회 알겠지? 주 1회 해결을 해줘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공히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1등급 그러니까 2등급 85점 이상 2등급과 그 이상의 애석한 2등급 그리고 자, 점수대에 관계없는 전체 1등급이 꼭 공통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빈 칸 추론 에 대해서 그러니까 1등급이랄지라도 100점 만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틀린 부분은 빈 칸 추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최고 오답 유형 5개 중에 빈 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빈 칸 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이 빈 칸 추론에 대한 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빈 칸 추론 이번에 첫 문항이었었던 31번은 EBS 직접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틀렸다고 한다면 빈 칸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이 되어야 될 빈 칸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야, 아는 건데 틀렸다가 아니라 너는 빈 칸 추론 자체에 대해서 언제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칸 추론에 대한 걸 반드시 해결을 해내야 돼요. 사실은 3등급 이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빈 칸 추론에 대한 집중적인 그러한 훈련을 하기에 좀 버거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문 해석과 어휘력이 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구문 해석과 어휘력이 돼 있고 나머지 대입 파악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지금 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분명히 빈 칸 추론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뇌문항을 다 맞춰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을 안착할 수 있어요. 알겠지? 빈 칸 추론 뇌문항만 다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뭐 나머지 전부 다 맞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점짜리 한 2개 정도까지 뒤에 부분 틀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다가 뭐 법성 판단 2점짜리 하나 더 틀리면 대단히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92점으로 1등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리스닝은 다 맞춘다는 그런 전제하에 알겠죠? 그리고 이제 1등급인데 이제 리스닝에 대한 걸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한 3일에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리스닝에 대한 감각도 유지를 해나가는 이런 것도 해줘야 되겠죠. 됐지? 내가 되게 많은 거 제시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라든가 교재에 대한 언급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비해서 지금 1등급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의 본질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현재 6월 평가원의 이런 결과지로 받아든 6월 28일에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등급별로 어떤 식으로 이 여름방학을 보내야만 9월에 치러지는 그런 평가원에서 이 한 최소 한 등급 아니면 이미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1등급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디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이 여름 그리고 본격적으로 뭔가 여름방학 강좌가 시작되기 이전에 어영부영 보내기 쉬운 이 남은 기간 동안 알겠죠? 7월 한 보름 정도까지의 시간 동안 절대로 넉넉해 있지 말고 지금 내가 제시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빨리 시작을 해두고 그리고 빨리 수능형 마인드로 복귀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은 9월을 6월보다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실력과 점수 그리고 등급의 상태로 끝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얻어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능까지 잘 마무리를 해 가서 또 역시 9월 결과보다 더 나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궁극적 목표치에 도달한 상태로 수능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